임시자 임시자 바로 임시자 저희는 아직 얼굴 나오는건 부끄럽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방구석 캠핑을 하는걸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요 말을 하지 말고요 저희는 짠 우리집에 저런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톨틴인가요? 좋네요 조그맣고 목살은 제가 직접 썰었습니다 아직 덜 달궈졌군요 우선 경북이 бол blasting raw 조그맣게 비쥬한 물납 Grill 세 번에 고소리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